오늘 미야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오늘 먹는 거예요 그냥 그냥 먹는 거 보세요 아 니가 설정하고 돼야 되는 거야 브이앱 도중에 근데 이게 돼? 될걸? 니 얼굴 맞춰봐야 돼 안돼 뭐 하지마 네 이제 들어왔다 인사해볼까?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슴에 영재 감사합니다 오늘 수달 뱀 퇴근길 뱀 퇴근합니다 오늘 슬기 저희 정말 퇴근이 아니에요 사실 많이 달렸어요 그쵸? 저희가 아침 새벽 5시부터 맞아요 지금까지 쭉 했는데도 아직 곧 부산 가야 돼요 응 맞아요 곧인가? 아니지 살짝 갈 수 있네요 조금 더 갈 수 있어 그래요 저희 오늘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보면 12시간 넘게 일을 했죠 그쵸? 그런데 17시간째 일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뭐 그래서 오늘 재밌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많이 야 근데 응 내 껄린 거 아니야? 아니? 몇 분 보고 계시니? 지금 내 머리 몇 명? 1,100 1,140 이름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거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커피 커피 응? 진저네? 응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희 지금 저희 마저 팬사인회 이제 끝나고 대기실에서 잠깐 퇴근하기 전에 V앱을 켰죠 하기로 했습니다 응 아까 얘기 나온 거 같아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마이크 안 들리잖아? 아니 괜찮을걸? 살짝 이렇게 하죠 응 야베라? 오마이가 딱히 먹긴 되겠지? 응 그래 응 안 들릴 거 같아 응 그럼 여러분 들려요? 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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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댓글 알려줘 반말이야 갑자기 어? 소리가 엄청 맛있겠는데? 아 아 먹었어? 소리가 안 들린대 안 들린대? 어 소리가 안 들린대 막혀있어서 들린대 이제 들린넘 이제 들린넘 뭐할래 일단 저희 댓글 읽어볼게요 응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봐요 맞아요 저희가 여러분 말레이시아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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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미없다고? 아니 노래 많아만 영세이 세이 잉글리쉬 헬로우 에브리원 마이네네 마이네네 영재 투데이 이스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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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은 오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진짜 하루만 사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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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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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비 머리 먹어 노잼 뭐해요? 영재 랩 헬로우 요 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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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뱅사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희 팀이 즐겨 듣고 있는 노래 하나입니다 일본어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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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봉슈 맞나요? 맞나요? 프랑스 아니야? 사실 모르겠어요 스페인 안녕하세요 베베 앵골라 여보세요 월드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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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월드투어 언젠간 하겠죠 오케이 앤 뱀뱀 다음 우리 색 녹색 어때? 녹색이요? 와우 풀밭인데 저기 저 다음은 그냥 너 초록색 한 적이 진짜 없어요 아 초록색은 없구나 해봐 제발 제가 좀만 좀 편편한 갈색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귀찮아 이제 아니야 넌 좀 넌 좀 색깔 있는 거 오 이거 이거네 이 색깔 이거 할까? 네 이거 상편 안 나왔어요? 갈색? 갈색 아닌 거 같아 지금? 갈색하는 게 아닌 거 같아 아니 너는 약간 평범한 거 하면 안 돼 아 왜? 약간 좀 특이한 거 잘 맞는 거 같아 그래요 월드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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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결혼을 안 좋아해 오케이 그리고 건강하세요 오케이 건강하세요 여러분들도 I love you I love you 모야씨 모야씨 갓세븐 유겸한테 카톡이 오는데요? 갓세븐 형웅 형 정답이 형웅 형 영재 겨울 뜨물둘 뜨물둘이 뭐야? 그니까 아 스물둘 아 스물둘 아 귀여운 느낌 이렇게 또 애교를 하네요 참 네 Say something nice Nice 아 이거 메세지가 하하하하하하 Say something nice 아 여기 써있다고 맞아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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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러시아도 봉조야? 몰라 영재 애교 진짜 떴어 Am Saint One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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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Ben 지금 너무 오래 일 했어요 정신이 점점 나아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But What is napa? 은 napa의 러시아 programmer 봐비요! 아! 몰라. 봐비요! 불쌍 사투리 해줘! 오빠야! 네 얼굴 밥 먹나! 네 얼굴이 왜 나오냐고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했어요? 이분도 약간 피곤하신 것 같아요. 피곤한 것 같아요, 네. 비트남 말해, 비트남 말해. 영재야, 뱀이 잘생긴 거 동의... 동의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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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어. 아, 그래? 근데 약간 동의한다에... 나 책 보는 게 나루토보경아. 아직 그 책은 못 봐. 요즘 부루토. 부루토가 뭐야? 나루토 아들. 나왔어?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지금 아마... 7... 26회까지 갔어. 그럼 나루토도 나와? 아, 나루토도 죽었지.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있어, 있어, 있어. 오, 야! 미안해. 아, 진짜! 들어와! 아, 진짜! 호카게야, 지금. 그러니까 호카게로 끝났잖아, 애기나 끝났잖아. 그게... 그게 영화 나왔잖아. 그, 여기 이 배관 애랑 결혼하고 끝났잖아. 뮤비 나왔잖아. 뮤비가 그때 이제 그 스토리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원래... 진짜로 이제 나오는 거야? 나와요, 이렇게. 26회까지 나왔어. 보루토라고 침 나와? 어. 인터넷 나와? 한국으로? 이 라이브... 저기에서 보면 나와. 아, 우리 맨날 숙소에서 보는 그거? 네, 맞아, 맞아. 보루토 1, 2회 이렇게 나와? 어, 1, 2, 2, 26회까지 왔어. 가야겠다. 웨스 코코! 웨스 코코 맨! 코코 우리 집에 있죠. 좀 이따가 가서... 코코 자주 본 것 같은데? 맨날 형 인스타에 올라서... 코코 요즘 귀여워졌어. 네, 여러분 근데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깜짝이야. 웨스 몇 분이야? 오! 깜짝이야. 뭐야? 뭐야? 형! 이거 왜 이래? 형, 왜 쟤 왜 저래? 여러분 진짜 집에 가라는데... 이거 진짜 이거 실화다. 우와! 진짜 귀신이 아니야? 왜 혼자 켜져. 어, 여러분! 형, 나 진짜 너무 무서운데? 진짜. 야, 너가 꺼. 나 안 꺼. 너가 가. 이거 어차피 너 꺼. 응. 여러분! 진짜... 이제 진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왔나봐요. 가래요, 저기.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미니 팬분들... 미니 팬분들 오는 분들... 미니 팬분들? 미니 팬분들 오는 분들. 우리 캔들. 미니 캔들. 그 냄새 진짜 좋아요. 맞아요. 이거 켜고 자세요. 감사합니다! 자막 주셔서 감사합니다! ري